이 동지성인 애는 어쩌냐게 인사드리고 왔고 깡패도 아니니 깡패가 아니냐고 갈만냐 내 친구야 우리 이어서 나갑시다 각오 교도소 외벽이 무너져 제수자들이 탈옥하는 영화에나 나올 듯한 사건들이 오늘 이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여러 코러 해갖고 새로운 족보를 맹그는 거예요 가서 전에 내가 다 만나러 간다고 뭐 그래야 속었냐 공부 사악기 빠지라고 이 적을 놈아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밀어붙여 나는 퍼부을 테니 하나 둘 셋 찌개사 나는 퍼부을 테니 설마 유명해짐 지 drains Via